마이뮤직 여러분,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지! 안녕하세요, 위키뮤키입니다! 네, 지금 마이뮤직에서 위키뮤키의 미니 2집 럭키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랄랄라는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고백하는 10대 소녀의 당당함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저희 이번 미니 2집 앨범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만큼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렛츠 겟 크레이지! 위키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